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많이 틀린 이유가 인제 뭘까 그걸 여러분이 좀 짚어봐야 됩니다. 일단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측하기라는 걸 합니다. 예측하기 할 때 보기의 앞부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보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예측하기 과정에서 여기에 이 살모넬라 균이라는 말을 주목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인제 이걸 주목한 상태에서 인제 글을 읽을 때. 세균이란 말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그래서 그 세균이란 말을 주목을 해야 했고 그 세균이라는 것을 인제 그것이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한다. 직접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엘에프아이 방식의 새로운 키트라는 것이 바로 직접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거를 못 찾으면요 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죠 여기 보기를 보겠습니다.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기존의 살모넬라 균 분석법은 이렇게 기존에 인제 이. 이 살모넬라 균 분석법이 있던 것인데 이것은 정확도는 높은 높아요. 삼오일에 인제 시간이 소요돼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진단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계예요. 이렇게 기술 지문 읽을 때 기술 문제 풀 때 한계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목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살모넬라 균은 감염 속도가 빠르므로 다량의 시료 중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더 정확한 방법을 인제 분석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인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라고 한다면 살모넬라 균이 인제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민감도랑 인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인제 생각을 했으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인제 계속해서 인제 보면.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차이점입니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살모넬라 균을 신속하게 여기는 삼오일의 시간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말들이 결국은 또 대비되는 짝이에요. 이렇게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엘에프 아이에이 방식의 새로운 키트가 인제 개발됐다는 것인데. 세균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는 판단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선택지를 보면 에이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 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군이라고 됐는데 우리가 아까 일 문단 읽을 때요 이 키트 개발과 관련하여. 여기 키트 개발이라는 말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인과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인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를 주목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이런 항체를 활용하는 이런 키트를. 잘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 문단의 그 끝부분에 있는 항초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엘에프 아이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됐다는 그 부분 거기에 있는 그 말을 여러분 인과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하고 그 말을 이 일 번 선택지와 관련해서 인제 관련 지어서 이렇게 요런 키트가 인제 개발된다는 것은 결국은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의 그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인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번 선택지를 보면. 에이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 균이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있겠군이라고 했는데 직접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결합 패드에.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인제 여기 붙어있는데. 직접 방식에서 이 특정 물질은 뭡니까 목표 성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항체죠. 그러면 이 살모넬라 균이라는 것은 뭐예요 목표 성분이잖아요. 이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러면 이런 목표 성분이 이렇게 붙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죠. 이렇게 목표 성분이 붙어있는 것은 이거는 경쟁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인제 출제 요소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에 그 대비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느냐예요. 그걸 문제 푸는 데 가져다가. 추론을 하는데 사용했느냐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번 문제 이 번 문제가 아니라 요거 이 번 선택지 이것이 인제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인제 삼 번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를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 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를 액체 상태로 인제 만들어야겠군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문 이 문단 시작할 때 보면 이 엘에프 아이에이 키트라는 것은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물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액상 액체 상태. 그렇다면 그 말을 주목을 했으면 여기 시료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겠죠. 적절합니다. 그다음에 사 번 선택지를 보면 에이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 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이 살모넬라 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판단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민감도랑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은 것이 더 효과적이겠군이라는 이 설명 또한 적절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오 번을 보면 에이를 이용하여 살모넬라 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 에이의 한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정확도가 낮아요. 정확도가 낮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요 기존의 분석법은 좀 더 정확합니다. 기존의 분석법으로 인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는데 있다고 잘못 판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없는데 있다고 이렇게 잘못 판정한 경우에 기존의 분석법으로 좀 더 인제 정확하게 했더니 없다고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확도는 낮은 하랑 요 관련 지어서 여러분이 요 오 번 선택지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요 우리 독서 어려운 이 기술 함께.